동기부여 뒤집기를 안심시키기 위해 리섭은 영화 신세계의 조선족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한 자청에게는 신상과 치부에 대해 절대 전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살해 안심에 대해 들은 디도, 치부폭로 안심에 대해 들은 동기부여 뒤집기도 그런 말을 들으면 퍽이나 안심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 뒤집기와 분쟁 중인 리섭은 하필이면 엠창인생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가상사례를 듭니다. 교실에서 학생 A가 큰 소리로 학생 B에게 네 엄마 창녀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냐고 질문을 합니다. A에게 다른 저의는 없고 순전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질문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B를 엿먹이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만약 B를 엿먹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그냥 궁금하기만 했다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B를 데리고 가서 조용히 물어보았을 겁니다. 인간이 어떤 말을 할 때 두 가지 메시지를 구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명시적 메시지 또는 표면적 메시지 또는 글자 그대로 해석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안목적 메시지 또는 이면의 메시지 또는 암시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도 많습니다. 참 잘했다 잘했어 라는 말을 비꼬는 트루했다고 합시다. 표면적 메시지는 잘했다는 뜻이지만 이면의 메시지는 조롱이나 비난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회적 고지능 호소인 리섭은 동기부여 뒤집기와 그의 팬들이 이면의 메시지를 제대로 고려할 줄 모른다면서 조롱합니다. 같은 영상에서 리섭은 동기부여 뒤집기에게 신상폭로 협박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리섭은 동기부여 뒤집기의 신상이나 치부에 대해 절대 공표하지 않을 것임을 동기부여 뒤집기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안심시켰답니다. 그러니 협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가상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씨와 남자 뒤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다. 씨가 뒤의 딸이 학교에서 나오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뒤앞에서 흔들면서 이 아이를 해코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마 사회적 고지능 호소인 리섭은 씨가 뒤를 안심시켰으니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겁니다. 씨는 뒤 앞에서 네 딸을 절대 살해하지 않겠다고 엄청 맹세를 합니다. 사회적 고지능 호소인 리섭은 네가 졸라 안심할 것이라고 믿을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 뒤집기를 안심시키기 위해 리섭은 영화 신세계의 조선족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한 자청에게는 신상과 치부에 대해 절대 전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살해 안심에 대해 들은 디도 치부 폭로 안심에 대해 들은 동기부여 뒤집기도 그런 말을 들으면 퍽이나 안심이 되겠습니다. 리섭이 동기부여 뒤집기로 추정되는 인물과 그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담긴 모자이크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기부여 뒤집기를 졸라 안심시킨 후에 엄청나게 안심한 동기부여 뒤집기는 리섭에게 항복하기는커녕 리섭을 비아냥대면서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리섭은 동기부여 뒤집기에 대한 제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기부여 뒤집기에게는 치명적일 겁니다. 리섭이 신상과 치부를 들먹이며 동기부여 뒤집기를 협박했는데도 항복하지 않자 협박한 대로 실행했다고 해석한다면 저의 사회적 지능이 사회적 고지능 호소인 리섭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리섭은 동기부여 뒤집기 유튜브 그리구여 뒤집기 한글자막 by 한효정